1번 보시면 1번은 기본 문제죠. 나는 윤리학이 오름, 좋음의 의미를 분석, 메탈리학이기보다는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난 실천윤리학을, 핵심과제 이렇게 표현해준다 했잖아. 난 실천윤리학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관행에 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이 사람은 기술윤리학이잖아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도덕현상은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거라 했죠. 도덕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면 기술윤리학. 도덕현상을 지멋대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실천윤리학. 실천윤리학 입장에 따라 기술윤리학한테 도덕현상을 너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중기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뒤에 고난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1번 문제를 강조, 간과로 혼동시키지 않고 그냥 딱 간과로 다 밀었어요. 도덕현의 한축된 의미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건 메타인력자가 해야 될 말이고. 도덕관행의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 도덕관행의 발생 과정. 왜 대한민국에서는 효외문화를 중시하게 되었을까? 아,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유교문화가 있었구나.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사랑, 불교문화도 있고.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 기술윤리학이 하는 거죠. 도덕추론을 위해 어떤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도덕추론을 위해서는 어떤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매력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도덕판단하려면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윤리학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묶어드렸잖아요. 세계의 윤리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윤리학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지금 수험생들이 수험생활하면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교실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실천윤리학자가 문제 해결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윤리학이 등장했던 윤리학이 논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런 것도 따지는 게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라 했잖아요. 사실적 지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실천윤리학자들은. 도덕문제 해결하기에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선지인 4번이에요. 도덕추론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도 사실적 지식은 필요하다. 사실적 지식을 알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학교폭력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정답은 5번이 됐던 거죠. 2번. 2번 같은 문제가 윤사한하고 생윤만 하시는 문제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왜? 갓 봤더니 참된 사람. 진인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참된 사람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면 이를 핵심 표현이 이거예요. 도모하잖아요. 도모한다는 건 계획을 잡고 무언가를 강구한다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도모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명예를 높이는 것에 관심 있는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군자는 만물의 화욕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 했잖아요. 유교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교의 군자를 디스하는 거죠. 이게 진인이잖아요. 지금. 장자 도가 입장에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하는 자는 진정한 군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군자가 정말 의로움을 추가하면서 물론 의로움과 이로움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추가라고 하죠. 이로움과 해악 중에는 이로움을 추가하라고 하면서 구별하고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 명예를 위해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 명예를 위해 목숨까지 나는 내놓을 수가 있어. 그게 뜻 있는 선비 지사라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선비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연습시켜드렸잖아요. 마치 제시문이 진정한 군자와 선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도가에서 까고 있는 거다. 디스하는 거다. 을이 유교죠. 군자는 의로움을 근본으로 삼고 예로서 실천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서 표현하고 신으로서 믿음으로 이를 이룬다. 군자는 죽은 뒤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것을 지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 효도의 끝이 입신양명이니까. 이게 유교죠. 이게 유교. 그럼 1번. 이상적인가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도가는 아니오죠.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고. 이상적인가는 십이 분별하는 거 아니고. 유교에서 십이 판별해서 도에 따르는 건 유불도의 공통이죠. 이상적인가는 하늘의 명, 천명. 도가도 천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천명을 도덕적인 실천의 근거로 삼아서 도덕의 규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유교에서 지금 예스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한다.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편안함. 물론 이상적 인간이 수양을 잘하고 백성의 마음을 살피면서 통치하는 건 도가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한다는 거. 이거 유교 겨냥한 선지예요. 100%. 유교가 예스 하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히 도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도가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을 잡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는다고. 성인이 무의지치.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은 통치자가 있는 줄 정도만 알면서 무언의 가르침을 행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편안하게 된다. 인과 을을 끊으면 알아서 백성들이 효도와 자해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이건 뭐 유교나 도가의 공통인데. 일을 도모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계획 잡고 강조하는 거. 어떤 유교에서 주로 하는 거죠. 이상적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도가에서 절대적 자유 추구하는 거. 유교가 아니오 하는 거.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